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 한 친구가 예수 믿는 다른 친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너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고 무슨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냐 그 정도라면 그렇게 살 거라면 그렇게 힘들게 살 거라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조롱을 당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 중에 사슴 두 마리에게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고 한다면 너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갈 거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니 죽은 놈이 어디 도망갈 리도 없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다른 사슴부터 쫓아가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람이 시험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영혼이 이미 죽어서 사탄 마귀 것이 되었으니 시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탄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어떻게든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당하는 거다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수능 시험과 같이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 받는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심 또는 좌절케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공격 대상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증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 또 경제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방송인이나 혹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학자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해결책을 제시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근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찾아왔느냐 왜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 속에 살다가 불쌍하게 죽고 마느냐 이 모든 건 성경에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창세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정말 알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뭘 훔치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무석과 점술과 우상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이 땅에 더욱 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시면 많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수많은 질병과 고통받는 자들과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추르급기 20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3, 4대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약을 하실 당시에만 사탄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이 마귀 귀신 세력은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도 하고 보내고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현장을 함께 볼 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넘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뭘 믿을 수밖에 없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 현장에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가지 시험입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그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옆에서 라면 냄새가 만약에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심각한 고뇌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40일을 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전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앞뒤가 맞는 그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못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자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시도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공격 대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뺏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게 하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시험 역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시험합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도 10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너를 또 지키게 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예수님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리도 거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깟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리실까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인간의 명예심을 이용했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먹어도 괜찮다 지금 사탄도 예수님의 명예심을 이용하여 명예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이 알아주면 좀 좋아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건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상태에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꼭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또 영적인 싸움을 넘어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실체, 사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또 이 사탄은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만큼 성경도 잘 알고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탄이 예수님을 왜 시험했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싫고 또 가장 무서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다가 죄라는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만 하고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죄도 없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오셔야 하기 때문에 신성도 물론 있거니와 육신 즉 인성도 가진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성경 구절도 인용할 만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싫고 무서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예수님 그리고 혹은 바울이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할 때 그 귀신들이 육신에 입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갈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나가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강단 말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물세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인간이 범한 원죄, 자범죄 모두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꾸라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꾸시고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대속제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미션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목적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도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바로 이걸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함 속에 그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본문 말씀 1절과 같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을 능가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오늘 하루도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6월절 신앙이 회복된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